다음 달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서의 사자회동이 올리는데 자 이 협의과제인 통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내용 보험정부적 협력 지원체계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 실무단이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향후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에 모범사례가 되도록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속도감을 더해 가겠습니다. 라며 중앙정부의 협력의지와 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해서요. 네 그럼요. 행정통합 성공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라는 것 명심하고 자체 대구 경북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 대구 경북 간 밥그릇 치우고 아멘